concerned about her 뭐라고 했어 지금? 응? 뭐라고? 응? 뭐라구? 둘 다 다 첫 입안에 둘 다 베리 뭐해? 베리야 또 또 또 또 어디가 왜 베리야 거기 뭐 있어? 거기 뭐 있어요? 어디 보자 아 베리 간식이 있네 간식은 많이 먹어서 안 돼요 또 들어갔어? 베리야 뭐 있어요? 이거 줘? 이거 줘요? 자 안 돼 간식 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눈빛이 살아나더라 응? 기다려도 안 줄 건데요 소심하게 소심하게 마음이 있어? 다시 한 번 조정 뭐라고? 뭐라고 했어 지금? 응? 뭐라고? 응? 뭐라고? 응? 뭐라고? 어? 어! 열렸어! 잠깐만 잠깐만요 알았어 그래 하나 먹어 잠깐만